인천시가 학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연수중학교 등 14개 교회 840억 원을 투입해 명상숲 7천 제곱미터를 조성했습니다. 명상숲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도시숲 중의 하나로 이번 명상숲 조성을 통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통한 휴식과 산책 등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학생들이 숲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게 다양한 수목과 화초류를 심어 쾌적하고 편안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인천시는 그동안 지역 353개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했으며 방과 후 숲속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